안녕하세요 여기는 송전구역사입니다. 송전구역사인데 올게 참 들어서 해운대구청에서 작업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앞에 모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.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진짜 이번 기회 때 구청에 다시 한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지금 이렇게 깨끗해지고 있습니다. 너무 감사하지요. 해운대구청 감사합니다. 줌을 좀 당겨 보겠습니다. 앞에는 앞에는 한 며칠 전에 총수 싹 다 해놔 놓고 지금 이렇게 이제 나무 작업을 하는게 입니다. 참 있을때는 참 너무 아닌것 같았는데 참 이렇게 까지 해주니 너무 감사하네요. 여기에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